이렇게 와삭와삭 하는 소리가 나요. 그럼 딱 들여다보면 돼지가 왕. 이틀이면 뭐 이천평 같은 거 작살 내버리겠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람 간 감염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적극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. 사람의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인 만큼 대유행에 대비한 매민한 관찰이나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와삭와삭 하는 소리가 나요. 그럼 딱 들여다보면 돼지가 왕. 한 마리가 온 거예요. 아니면 몇 대 말이 된 건가 두 마리요.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지가 얼마였어요. 이렇게 구덩이를 이렇게까지 파는 건 뭐예요. 왜 구덩이 이렇게 파는 거예요. 꽤 깊어 보이는데 먹을 거. 먹을 거 찾으러. 다 곧 신고는 둘 다. 동생이 일일에 더 강력한 것이 있군요. 여기 와삭이 되게 기대됩니다. 동생이 일일에 더 강력한 것 같고 연습한 것. 동생이 일일에 더 강력한 것 같고 연합이 말씀이 일일에 더 강력한 것 같고 한 일일에 더 강력한 것 같고 전시 지금 대강을 하지 않는 것 같고. 어젯밤에 그런 거죠. 그런데 어젯밤에 어젯밤에 저쪽으로 와가지고 저쪽을 다 저렇게 다 쓰러트려 놨더라고요. 멧돼지가 한 번 와가지고 이렇게 휘져놓으면 복근을 못 하죠. 그런데 이 돼지가 얼마나 영리한지 맨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다 해가지고 나중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가 이틀이면은 뭐 이천평 같은 걸 작살내버리니까. 여성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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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